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원이 생기면 인터넷이 만원으로 맥주 4캔이 가장 행복한가요? 딱 지금 떠오르면 그게 그냥 가장 저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그 큰 캔으로 4개잖아요 네네 큰 캔으로 종류별로 4개 그 정도? 자 그 시절 공간문자 보겠습니다 네 0-0-2-2-1님 전 로또를 살 거예요 월요일에 만원어치 사서 일주일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음 음 그쵸 로또가 가장 좀 상상력은 크게 자극할 수가 있고 이제 편의점 4캔 만원 안 한다고 만천원 됐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제가 좀 됐는데 맥주 4캔을 샀는데 만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 또 왜 얘기를 못하거든요 이거 왜 만원이 아니죠? 라고 말을 못해서 그건 말아야죠 그냥 들고 나왔는데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4캔 만원 아니에요? 그냥 나왔어요 뭐 만원이 아니네 하고 들고 나왔죠 소심하게 네 대구는 4캔에 0.9만원이라고 하시면 0.9만원은 뭐예요? 0.9만원은 뭐예요? 500원 마트에서 소주 2병 끝! 즐거운 파티 투나잇! 이렇게 오 푸짐하다 괜찮다 이거는 네 진짜 푸짐한데요? 배고프네요 자 다음은요 3닷땡 마니아님 추운 날 만원 한 장이면 국밥 한 그릇 먹고 후식으로 후식으로 편의점에서 호빵에 바나나 우유 사먹을 수 있죠 이만큼 든든한 행복이 없습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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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좋은데요? 사실은 제대로 먹으려면 이상하게 주전부리처럼 분배해가지고 막 3천원에 얼마 5천원에 얼마 이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 국밥 한 그릇 때리는 게 가장 행복하죠 깍두기 무한이 필요 아닙니까? 김치 무한 아니에요? 네 그리고 물도 무한이고 국밥만큼 더군다나 거기다가 소주 하나 넣어도 만원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 정도면 후식에서 조금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인 순대국밥 그거는 은근히 가격대가 다른 국밥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먹고 싶다 거기다가 소주 딱 하면 이제 다음은요? 론스님 만원하면 예전 N본부 만원의 행복이 생각나네요 값싼 식재료 하나를 대량으로 사서 일주일 버티게 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는 동네 정육점에서 불고기용 고기를 살 거예요 다섯 끈에 만원인데 꽤 맛있어서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만원의 행복이 옛날에 화제였죠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노란색 버스 모양 가방 메고 다니셨잖아요 이런 인분들이 그리고 만원의 행복이 은근히 방송국에 들어와서 보면 제작 환경상 또 간편한 게 타사 스케줄 막 하는 사람들 다 팔로우하면서 그걸 따는 또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N본부 건데도 뭐 S에서 뭘 하고 라디오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따라와서 계속 찍고 찍고 쓰나 안 쓰나 보고 세계관을 넓히는 거에 앞서갔던 방송입니다 또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의 행복? 10만원의 행복? 만원은 이제 너무 적을 것 같고 3만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? 3만원의 행복? 3만원 5만원은 너무 고액이니까 1주일 동안 3만원 어떻게 살죠? 그러니까 살아보는 거죠 1주일 동안 만원 5만원은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힘드니까 힘든 걸 보는 맛으로 3만원 정도 5회로 가면 그러다 죽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어차피 죽을 거 5만원 한 끼에 때려 먹고 죽는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배디 살 쏙 빠지는 거 아닙니까? 살 빠지니까 죽겠죠 5만원에서 한 끼에 최초의 한 끼에 먹고 난 그냥 죽을게 실패로 해줘 이렇게